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새로이 선보인 아름다운 대한민국 여권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제 교류 전문 억제 헨리앤드 파트너스가 발표한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국은 190점으로 독일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192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 수가 많은 국가들은 주로 필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들로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189곳이었고 미국과 영국은 185곳이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199개국 가운데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지표화한 것입니다. 새로이 선보인 한국 여권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권의 여권 잘은 모르겠지만 새로 나온 한국 여권에는 여권을 위조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들었어 한국 여권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 캐나다 여권도 정말 멋있어 캐나다 여권을 uv라이트에 비추면 정말로 반짝거리더라고.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여권과 비교하면 디자인이 정말 예쁜 것 같아. 예전에 한국 여권은 고등학교의 교실에 있는 채판 같다고 생각했었거든. 여권에 있는 소용돌이 무늬가 마치 중력파처럼 보여 이번에 나온 한국 여권은 우주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것처럼 느껴져. 이번에 새로 나온 한국 여권의 닭벼슬 모양 디자인과 글씨체가 정말 마음에 들어 스위스 여권도 정말 멋지더라고. 기존의 초록색 여권은 별로 같았는데 파란색 배경의 디자인도 예쁘고 인쇄 상태도 정말 정교해 보여 한국 여권의 디자인을 정말 잘 바꾼 것 같아. 새로 만든 한국 여권은 정말 멋져 보여 외교관 여권도 보았는데 일반 여권과 디자인은 같고 색상이 다르더라고. 한국 여권 파워는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위조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새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리면 새로운 것이 나올 거야. 기존 여권의 어두운 녹색은 너무 유행에 뒤떨어진다고 바꾸자는 요청이 많았다고 해. 그런데 여권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해. 한국에 새로 나온 여권을 보면 뭔지 모르게 한국의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나는 이 여권에 사용된 글씨체가 정말 마음에 들어 내가 경험한 한국의 공공부문에서 사용하는 글씨체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 미국의 여권은 똑같은 모양의 지루한 디자인을 50년 동안이나 유지하고 있어. 이젠 좀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국 여권에 한 자도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여권이 아름답고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 가지고 다니면서 외국에서 한국인 행세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 한국 여권에 한 자를 넣을 이유가 전혀 없지.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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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